타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모스크바라는 매력적인 도시를 방금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12세기 초에 설립되어 모스크바 대공국이 통치하던 도시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모스크바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으며 러시아 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정착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인구 구성은 극적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민족이 도시의 성장과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찬양자원과 지리 또한 모스크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모스크바 강에 위치한 도시와 다른 지역과의 근접성이 성장의 핵심 요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스크바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도시는 문화, 정치,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모스크바는 러시아 차르도메스도로 사용되었으며 도시 인구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18세기 초 모스크바의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과 타타르인 등 다양한 집단이 모스크바에 정착하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면서 도시의 인구 구성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모스크바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소련의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1,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유대인 등 다양한 집단이 모스크바에 정착하면서 모스크바의 인구 통계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리와 천연자원도 모스크바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시메리아 횡단 철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전과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모스크바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도시 건축물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차르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의 도시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각 건물은 저마다 다른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위적 감각뿐만 아니라 볼과 벽돌 하나하나의 깃든 역사와 권력이 느껴졌어요. 저는 모스크바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 신비를 풀고 싶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둘러보면서 특히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크렘링궁이었어요. 원래 14세기에 지어진 이 요새는 수년에 걸쳐 수없이 많은 개조와 증축을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여전히 도시 중심부에서 인상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붉은 광장을 언급하지 않고 모스크바의 건축 진화에 대해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래는 시장이었던 이곳은 16세기의 군사 퍼레이드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중요한 국가의식이 열리는 장소이자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도시 경관에 흔적을 남긴 것은 차르만이 아니었어요. 소비에트 시대는 도시의 배치와 건축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례로 스탈린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7개의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진 세븐 시스터즈가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소련의 건축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도시에 대한 정권의 권력과 통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븐 시스터즈는 공학과 디자인의 인상적인 업적으로 남아 있으며 모스크바 스카이라인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스크바에서의 시간은 모스크바의 정치적, 건축적 변화를 살펴보는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제가 방문했던 도시 중 가장 인상적인 도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에트 시대는 끝났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모스크바는 주요 교통 중심지를 중심으로 방사형 부역으로 나뉘어 도시를 배치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원래 사람들이 도시를 더 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가 인구를 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수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는 현대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이자 번성하는 스타트업 현장과 활기찬 반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과거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텅바실리 대성당의 양파돈부터 크렘린 성동의 위풍당당한 모습까지 모스크바는 역사와 전통이 지닌 변치 않는 힘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소련이 붕괴한 지 불과 몇 년 후인 2000년대 초안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격동의 전환기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발전의 조짐은 곳곳에 보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행과 투자회사가 생겨나면서 금융 부문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으며 스타트업과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재능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계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멋진 건축물과 유구한 역사를 보러오면서 관광산업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모스크바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진화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새로운 고층 빌딩과 경이로운 건축물이 생겨났고 각 건물은 이전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풍경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예술과 음악과 패션 디자이너가 등장하여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창의적 표현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클럽과 갤러리에서 주류 무대와 런웨이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는 최첨단 크리에이티브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모스크바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국제 비즈니스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세계 기업들이 이 번화한 대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로운 목소리와 관점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문화계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음악, 패션,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모스크바는 창의성과 혁신을 기념하는 도시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스크바는 소기의 드시드 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와중에도 모스크바는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멋진 성당과 궁전부터 지저분한 거리와 불목길까지 모스크바는 다양한 층위의 과거가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하는 도시이며 그런 이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두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객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